어젯밤 11시쯤 대전시 관평동 현대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운전자 등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현장 인근에서 차량 운전자 등을 찾아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